반독정 금지를 갖다가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자유경쟁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이 다 없어지겠죠. EU의 이런 정책들은 아주 정교하게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변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U의 반독정 금지로 인해서 강력한 EU 선사들이. 먼저 해운 시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S와 3년째 해운 시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물론 항상 해운이라는 게 특히 운임이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매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물동량이 급감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국경절을 앞두고 사실은 해운 운임이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일반적으로 해운의 어떤 성수기는 3분기인데 상승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임이 상승하지 못하고 9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약 40개월 만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선사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운 시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후변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의 어떤 가문과 같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미래 예측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패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해운 운임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삼성이랑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지능공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운임 예측과 관련된 것들을 선사들한테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선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하는 그런 글로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환경보호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의 변화를 요구를 받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또 심각하게 글로벌 물류업계 특히 해운 항공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해운 시황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이런 해운 시황 예측의 정교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성결대학교 글로벌 물류학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정확한 해운 시황 예측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갖추기 위해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 계속 해운 누님 시황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대해서 자기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우리 옆에 있는 전준우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 수행해 왔고 그 결과가 국내 유수의 물류기업인 삼성 SDS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해운업계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해운업을 지원하는 해양진흥공사와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글로벌 물류학부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확실한 기초를 쌓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EU의 독점검지법에 대한 해운업에 대해서 적용 제외가 이제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한진해운파탄이 일어났을 때 이미 다 예견됐던 일입니다. EU는 전통적으로 해운산업에 대해서 반독점검지라고 하는 것을 적용 제외를 해오면서 해운업의 동맹, 해운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호해왔던 그와 같은 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다가 EU에서 EU 내의 해운업이 점점 약화되면서 EU 내의 해운업이 살아남으려면 규모의 대형화밖에 없다. 국가를 뛰어넘어서 EU 내에서 규모의 대형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국가에서의 전기선 해운이 없어지고 독일에서도 없어지고 이탈리아에도 없어지고 남은 것은 어디냐라고 하면 네덜란드가 아닌 덴마크, 스위스라든 그리고 정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해운업을 보호하는 프랑스 이 세 나라만 글로벌 해운업을 갖게 되고 나머지 EU 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이 상위 EU 3개의 해운기업의 전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70%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반독점 금지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자유 경쟁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이 다 없어지겠죠. EU의 이런 정책들은 아주 정교하게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변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U의 반독점 금지로 인해서 강력한 EU 선사들이 이제 그런 상호협조라든지 또 상호협력이라든지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못하게 막게 되면 결국 한국 선사,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한국 선사, 일본 선사, 그리고 또 대만 선사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또 EU의 글로벌 탑3 선사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많이, 더 성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트라아시아 시장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에 기반이 되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중소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이 글로벌 전기선사의 계열사인 인트라아시아 선사들과 아주 힘겨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이 굉장히 해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이런 법적인 테두리의 변화 그리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환경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서 여기에 수요와 글로벌 물동량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또 시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해운이라든지 글로벌 물류에 대한 그런 연구 또 그런 분야에 어떤 첨단의 기술을 입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글로벌 물류학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